반갑습니다.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4% 정도에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시간에서 공지사항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공지상이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패를 한 것 마냥 시간에서 흔들어댔는데 시가를 낮게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질이었다. 오늘 판결이 나고 있죠. 지금 세력들이 입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흔들기는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. 계속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흔들기는 좀 지속이 될 거고 그런데 모릅니다. 지금 주가가 워낙 낮은 위치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HLB가 지금 이뤄놓은 부분은 너무나도 큰 부분을 이뤄놓은 상태고 23년도는 HLB의 근간이 크게 바뀌는 그런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. 가남엔디의 승인신청. 다른 거는 뭐 잘 모르겠고 가장 큰 건입니다. 가남엔디의 승인신청. 승인신청이 들어가버리면 워낙에 완벽한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FDA에서도 인증한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. 그것도 시장성이 엄청난 가남 1차입니다. 상징적인 부분이다.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. 그런데 그거 돈데? 라고 물어보면 돈 엄청 되는데? 라고 할 수 있는 가남 부분으로 이제 처음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.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투자자만이 남게 될 겁니다. 흔들기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단타는 어떻게든 털고 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HLB 세력들의 힘이죠. HLB 세력들은 아주 독하면 악독하죠. 아주 악독합니다. 지금 워낙에 주가가 워낙 바닷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흔드는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흔들 수는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흔들 겁니다.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될 텐데. 그래서 투자자만 결국 살아남게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 낯선 선물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리 중시가 장 초반 아주 강세를 보였죠. 아주 23년 해가 바뀌면서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 됐죠. 한 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보통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는 시간입니다. 흥분이 가라앉는 시간이고 작업을 통해서 크게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들은 다시 주가를 좀 끌어내려서 이렇게 평상시의 흐름으로 안전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죠. 코스피가 0.56% 상승 중이고 코스닥이 0.42%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전에 외국인들이 230억 지금 매도 중인데 오전에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죠. 매수 쭉 들어오다가 10시 반쯤까지 매수 그리고 매도로 돌아선 게 10시 30분, 35분이죠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쭉 밀어내리는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기관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가다가 외인이 쭉 매도를 해버리니까 기관도 지금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외인 기관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.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고 그런데 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크게 밀어올렸다가 한번 작업실하고 이제 흔들어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그리고 코스피 쪽은 외인이 오전에 좀 매도했다가 방향을 위로 잡고 있죠. 외인은 매도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죠. 외인이 매도는 127억 수준으로 좀 줄었고 마이너스 580억에서 많이 줄었죠. 기관은 600억 매도로 방향을 매도로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양 시장 다 개인은 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. HLB는 지금 양전했습니다. 양전. 정말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. 오늘 시가가 저가가 될 거다라고 있는데 딱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. 지금은 HLB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는 가나멘데이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. 오늘 시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지금 HLB가 저가 라인을 형성을 하죠. 항상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이 저가 라인 형성에 가장 낮은 주가 위치, 수준까지 시가에서 찍어버렸죠. 시가에서 찍어버렸고 상당히 좀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의도적인 부분이었다.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가를 낮게 시작해서 시작하고 나서 잠깐 흔들고 쭉 밀어올리죠. 보통 이렇게 가면 이평선 20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걸 보이는데 워낙에 낮게 시작을 한 상태니까 가나미야 너무 확실하죠. 그런 상황이니까 쭉 밀어올리며 계속 밀어올리고 여기서 보통 또 분봉상으로 30선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일만도 한데 그냥 바로 밀어올렸죠. 잠깐 떨어진 척 하다가 쭉 밀어올리죠. 밀어올려서 보압 수준까지 단번에 올라왔습니다. 단번에 올라오고 20분 만에 보압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러고 이제 지금 잠깐 조정을 보이다가 한 번 더 치죠. 한 번 더 위로 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. 밀리고 있는데 이제 초정의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. 한 번 밀어치고 나서 흔들리는 초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명과학이 1.9%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 상승까지 전환했다가 마이너스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인데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죠. 움직이는 분위기고 외인들이 지금 또 여기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전에 정말 불타오르는 분위기였죠. 자, 불타오르는 분위기에서 이제 새해 첫날에 아주 강력한 불타는 분위기는 1시간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지금 쭉 올라서 9%는 올랐다가 저점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장 초반에 이제 한번 크게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한번 해먹고 매도하는 그런 단타가 좀 들어온 모양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챌비는 지금 쭉 끌어올렸는데 얘가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면 나중에 또 어떻게 확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한국 투자 주포죠. 주포. 세력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세력이 들어왔고 그리고 만주 들어오고 바로 10시 14분에 만주 매도를 하고 흔들어 대죠. 심리를 크게 흔들어 댑니다. 얘들이 주포라는 걸 이제 웬만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흔들어 대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밀 올리죠. 사고 흔들고 그 다음에 쭉 밀 올리는 모습 한국에서 계속 밀 올리죠. 만 칠천주면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.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지났는데 만 칠천주 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안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. 매도했다가 매수 크게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진행 중이고 여기서 만주 한번 툭 던질 때도 있죠. 던지고 다시 육천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 대고 있죠. 지금 계속해서 혼돈을 줘야 되겠죠. 당연히 이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는 혼돈을 줘야 되죠. 진짜로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흔들어 대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혼란을 주는 게 결국은 쟤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닷건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흔들기는 당연한 수순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오전에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한국이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. 좋은 시그널이고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장대암범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기가 일어나겠지만 큰 흔들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.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서 내린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한국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한 그렇게 좀 볼 수 있죠.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계속 매수세가 붙어버리죠. 그리고 수급 자체도 좋습니다. 호가창이 매도가 많죠. 17,000 매수가 14,000 여전히 호가창은 여전히 단단한 모습이다. 괜찮은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흔들기가 조금 진행이 되겠지만 아주 여기서 크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흔들기가 나오지는 않을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국 투자에서 갑자기 매도가 쿵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밑으로 한번 조정하겠다.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. 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되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워낙에 낮은 수준에서 진행을 했고 바닥을 잡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 잡는 양봉이 여기서 나왔죠. 이런 것처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